오늘은 싱글벙글 AAAA컵 여성들의 가슴에 잔해지는 몸부림을 알아볼까 합니다. 제 영상은 주로 남성분들이 시청하시니 AAA컵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AAA컵 브라가 뭔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라 컵 사이즈 중 가장 작은 사이즈가 바로 AAA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남성보다 작은 수준이고 여자력이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이죠. 그리고 묘하게도 여성시대에는 이렇게 여성성이 부족한 여자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은 가슴이 개없다 AAA컵보다 작은 가슴이다 라면서 자신의 부족한 여자력을 공유하고 있죠. 가슴이 AAA보다 작은데 가슴에 혹이 많아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해야 하거든. 근데 가슴 까는 거 너무 창피해서 예약을 못하겠어 수술할 때 의사랑 간호사들이 내 가슴 보고 흠짓하는 거 느껴지거든. 이라면서 가슴이 없으면 저렇게나 예민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글에는 놀랍게도 나도 그냥 건포도만 달려있어서 공감된다 나는 초딩보다 작다. 라면서 여자력 부족한 여성들의 공감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가슴이 AAA컵이라 유방암 건강검진하기가 싫다. 작년에 검사하는데 옷 벗자마자 검사해주시는 분이 소리내면서 헉하고 놀라고 다 끌어모아도 모이는 게 없어서 엄청 힘들게 검사하더라 그때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검사 못 받겠어. 라면서 자신의 부족한 여자력을 말하고 있는 FM 여성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저 여자들과 만나는 남성들은 도대체 AAA컵 가슴 가진 여자를 왜 만날까라는 궁금증과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지낼까라는 궁금증 말이죠. AAA 가슴인데 남친이 그거 만지게 내비둬 라는 여성인권운동가의 글을 보겠습니다. 나 진짜 리얼 개작거든. A컵도 안 된다고 남친도 인정함. 근데 자꾸 만지려고 해 만질 게 없는데 내가 못 만지게 하면 서운해하고 성감대도 아니라 느낌 하나도 없는데 여시들은 그냥 만지게 해. 라는 아주 현실적인 레디컬 FM 리스트 여성의 연애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달린 댓글이 진짜 리얼빵 터지는데 바닷가 모래주면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쥐어지지 않는 가슴을 만지려는 남친이 애잔해서 그냥 내비두고 있어. 라는 AAA컵 FM 리스트 여성의 댓글. 남을 묻히듯 만지는데 나는 그냥 내비둬라고 이제 포기한 레디컬 FM 리스트 여성의 댓글. 나 꼭지밖에 없는 수준인데 그냥 만지라고 냅둬. 라는 우리 여성들의 가슴 애잔해지는 댓글들이 보이시나요. 여성 시대에는 가슴이 없어서 콤플렉스인 FM 리스트를 위한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며 그녀들은 나 남성 호르몬이 많은가 봐 나 여성성을 선망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고 남성 호르몬이 많다면서 여자력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 여성들은 부한기로 가슴을 부왕 떠서 가슴 키울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가슴 까는 게 싫어서 남자 안 만나고 모솔로 살고 있어. 연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내 가슴 보고 실망할 모습 생각하니 썸타도 밀어내게 된다. 라는 식으로 연애하고 싶지만 가슴이 작아서 못한다는 여성. 난 성관계 후회에 내 작은 가슴을 기억할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가 끔찍하거든. 이라면서 자신의 작은 가슴이 컴플렉스라는 여성들의 절교. 그녀들을 보고 있자니 참 애잔하면서도 왜 FM 리스트가 되었는지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남성들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부족한 여자력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니까 타의로 FM 리스트가 된 여성들. FM 짓을 하면서도 남성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부왕기를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습. 오늘은 애잔한 여자들의 AAA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자력 있는 가슴을 유지하는 딸기우유 구매에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가슴 크면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데 그 기분 우리 FM들은 절대 모르겠구나.